대구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정책제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이번 공모 주제는 대구 지역의 폭염에 대한 대책 방안과 대구시 공공디자인 개선 방안,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3개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민원 제한 통합 시스템인 두드리고와 국민신문고, 우편,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거리 투표와 정책제한 콘테스트 평가를 반영해 11월 중 우수 제한을 선정하고 최고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시민을 명예과장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.